오늘 낮 12시 30분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의 한 왕복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대만 관광객들이 탄 버스와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대만 관광객 19명 가운데 한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앞서 낮 12시 10분쯤 함양군 서상면 통영대전고속도로 60령 터널에서는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승용차와 SUV가 잇따라 멈춰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50대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60대 2명도 가슴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사고를 그냥 쉽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사고를 받은 수 있고, 이 사고를 곧과 있던 경위로 옮겨졌습니다. 이 사고를 모두 사 Также 예상으로 일어내던 대전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사고를 줄이 뻗지 않았습니다.